정치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주 그게 좋다고 보고 제가 한 20대인가 이럴 때만 해도 TV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개그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김용근씨인가? 그분이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몇 년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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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